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이장우 대전 시장이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의지를 밝혔습니다. 이 시장은 대전의 한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지역 기업과 학계, 연구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산업단지 100만 평을 조성하고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이 공동 설립한 유럽 최대 규모의 반도체 연구소처럼 핵심 부품 평가를 위한 검증 설비 공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노기술과 지역의 반도체 기술을 접목시키고 이와 연계해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